와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채연입니다 다음 미션 가볼까요? 보여주세요 에너제틱한 뉴욕 팬분들답게 흠넘치는 미션 여러분 다들 자신 있나요? 이 노래를 안다 싶은 멤버들은 앞으로 나와서 미션을 하면 됩니다 자 두번째 미션 바로 시작해볼까요? 노래 주세요 이 노래를 안다 싶은 멤버들은 앞으로 나와서 미션을 하면 됩니다 이 노래를 안다 싶은 멤버들은 앞으로 나와서 미션을 하면 됩니다 누가 볼 수 없듯이? 어떻게 볼 수 없듯이? 이 노래는 앞으로 나와서 미션을 하면 됩니다 내가 제일 싫은 걸 알고 있어 how you feel that 이 노래는 용이 잘 못하냐고 조금만 더 더욱 불쌍하고 싶어 솔직히 우릴 voud resembling 네가 말 같은 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f you wanna rock about the moves Let's get on this Love And then I was gonna say, man, it's okay With him, I will go He said, you look crazy, thank you, baby I was here to call me your master His love is my favorite thing You plus me I'm going to rock Don't touch you Oh my god 너와 나 꿈을 남기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 손에 눈치 눈치 마 나처럼 더 가지 하지 마 너와 나 꿈을 남기지 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내 손에 눈치 마 너와 나의 숨이 남기지 마 우리 Tobias 향 geography 찬미ヒ bachelor professional 멤버들 아이즈원의 랜덤 댄스 미션 과연 성공했을까요? 자 결과 보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